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일 우울한 나날입니다. 하지만 이럴때 일수록 용기를 내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자구요. 배고픕니다. 예 통화하십니다. 예 요크에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박익입니다.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건강합니다. 앞으로 계속 건강하길 바라고 오늘도 타보겠습니다. 자 간만에 개프리코스. 나이도 아주 거의 최상급이에요 이것도. 어? 아니? 헐 한방에? 여기 저거 종합이다 뭐지? 이렇게 치는데도 아닌데? 거기서 그냥 치고 올라갈걸 잘못했어요 예예 출발도 안돼요. 여기도 초보들은 출발도 못시켜요. 뭐 조금 초보는 아닌가지요? 비틀비틀하면서 할거 다가네? 어? 어? 간헐적 고수? 오늘도 사고... 첫바구니에 사고를 치네요. 간헐적 고수? 어떤 땐 잘 타.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. 간헐적 고수 간헐적 고수 도마스님이 앞에서 비틀비틀 비틀비틀 하면서 성공을 시켰어요. 멀퀸님? 여기 봐봐 뭐지? 그림이 좀... 어 좋아요.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야 고수 냄새가 나는데 간헐적 고수가 올라간거하고는 차이가 있네. 품질의 차이? 품질의 차이 너무... 루크님? 어? 오늘 다들 잘 타네요? 나무가... 이게 끝이 같아. 성공입니다. 끝에 가서 미끄러졌는데 성공했어요. 마빅님? 마빅님은 이제 옛날에 잘 탄 옛날 고수 요즘도 잘 타요. 칭찬을 못해. 칭찬을. 한 5년 전에 잘 탔던 마빅님? ㅋㅋㅋ 살려 Notre own O. 살려줬어 sommo. 깜놀. 어 좋아요. dawab예요 살려! 짜신님? 아까 아까웠구요 이건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냥 후륵 쳐요. 그렇죠 아까 진작이 저렇게 했어야 돼 성공입니다. 마빅님 많이 흔들려요 . 살살 자존심에 금가하고 있어요 잘 들어갔어요 어 좋아 살려 살려 오 아주 잘했어요 스프링쿨러 2호 연장선 느낌이 좋네요 과연 아 마지막 순간에 꼴대 맞고 튀어나옵니다 자 2번 연장코스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루크님이 마지막에서 안타깝게 꼴대 맞고 나왔고요 코스를 잘 들어가야 돼요 과연 아 마지막이 빨딱 써서 쉽지가 않아요 스프링쿨러 2번 코스 한방 질 가능성 있는 분 어 좋아요 흔들리지 않고 잘 들어갔어요 아 근데 조금 잘못 들어갔는데 어 밀고 올라갔어요 성공입니다 전기는 전깃발로 전깃발로 마지막으로 마이빅 선수 자 자존심을 살려야 돼요 손이 상해 로크님 좋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 좋아요 아 잘못 들어갔는데 어렵죠 이렇게 되면은 아 여기서 침착하게 길을 잘 찾고요 아 또 잘못 들어갔죠 간헐적 고수 간헐적 고수 간헐적 마빅 선수 어 좋아요 이번에 상당히 심착한 아 조금 잘못 들어갔죠 어 그러나 오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슬아슬하게 성공하는 아 이번에 아주 좋은 동작을 보여줬어요 자존심 살았냐 네 자 지금 불꽃이 팍팍 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쯤이야 명함을 못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성공했습니다 잘 들어가고 성공했습니다 가시님 힘 아이고 가시님 아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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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아 아 또 거기서 왜 오른쪽으로 삐지냐 훅 치기로 어떤 때만 잘 타는 없어요 아 없어요 자 따시님 맨 마지막에서 자꾸 오른쪽으로 삑사리가 나왔고 계속 안 됐거든요 요번에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아 거기서 기아비가 딸리네 3번 코스 도전합니다 자 각이 세서 이쪽에서는 어렵 그렇지 않으면 요렇게 돌아서 그냥 지나가야되는거 아죠 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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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저게요 어 땡입니다 어 오 3번 코스 과연 오 오 이게 웬일입니까 성공입니다 오 마빙이 이제 살살 살아나고 있어요 간만에 마빙님이 나와서 살살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눈에서 불꽃이 튕기고 있어요 여기 차량 때문에 실전 좋듯해 로크님 로크님 여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잘 들어갔어요 아 아 칭찬못해 칭찬못해 아 별빛님 아 이게 뭡니까 세다리 걸려 따시님 따시님 살렸어요 흔들렸는데 살렸구요 그렇지 요럴때 되는거에요 여기 살린게 운이 좋은거구요 올라가서 폭풍으로 방향전환 다 쳐줍니다 우리는 아 아 죽을 뻔했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꼴대 앞에서 드리블이 아주 멋있었어요 겨울삐기 오 로크님 도전합니다 잘 들어왔어요 일단은 오 페달을 빠졌던걸 잘 끼고 힘 아 대단합니다 힘이 어마무시해요 내가 왜그래요 내가 볼 때 이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코로나 무슨 헤리비가 와도 안걸릴 것 같아요 바이러스 따위는 걱정도 안하는 분들 어떻게 꺾죠 오 빠졌다가 또 꼈어요 오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이렇게 쉬운 코스는 아닌데 자 19번 위에 있는 코스 19 플러스 코스 없어요 아 저기 조향이 왼쪽으로 들어가 19번 코스 위에 있는 코스인데 나이도 최상급 나이도 최상급 나이도 최상급이에요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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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됐어 아 될 뻔했어요 고맙스님 단월적 코스 안돼요 고맙스님 이제 아직 됐어 됐어 아 아 아 음 압수수 아이 아 아 조향이 여기 오쿠님 오 됐어 오 아 아 저게 맞네 아 아 저게 맞네 지금 아 아 아 아 이게 이바이크 겨울빛님이 촬영 없을때 성공하신적이 있구요 저 바이크! 됐어 됐어! 됐어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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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.. 아깝다 야 이게 불거리다 여보세요 글로가지 말고 왕년의 빡업 미션 고수 됐어 됐어! 자 겨울빛님 성공 경험이 있어요 됐어! 됐어! 아니 앞바퀴를 걸러놓으면 안돼 대고나서 거기서 왼쪽 그치 거기! 잘 들어갔어! 호핑 쳐줘! 호핑! 호핑! 약간 델듯 델듯! 좋아! 아우! 흔들렸다! 똑바로 안돼! 손수! 오! 오! 잘못 넣었대 자 이거 올라가봐야 누가 10원 한장 안주지만 됐어! 됐어! 됐다! 아우! 아우!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로 오! 오! 아 거기서 멈칫! 그냥 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나이도 최상급! 아우! 소스가 잘못 들어갔어요 자리! 오! 좋아요! 오! 됐어! 아 멈칫거리지 왜! 오! 페달을! 페달! 페달이 안맞였어요 이번에 자 겨울빛님 겨울빛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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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습니다! 성공했습니다! 잘못 들어갔는데 성공을 해버렸어요! 어쨌든! 어쨌든! 중요한게 뒷바퀴로 보고 선언만 잡으면 돼! 어떤 때 잘 타요? 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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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대고서 좀 더! 좀 더! 아! 좋아요 잘 들어왔구요 됐다! 됐어! 오! 저바이크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! 루크님 오! 지금 코스가! 끝내줍니다! 아! 코스가 봐! 마빅 선수도 하면 26일지 세계 최초가 되는거니까 하하하하 자! 루크님 저 바이크 성공했구요 마빅님 에이씨 아! 여기가 조향이 좀 필요하네 오! 풍! 들리고 땡! 마지막! 타시님 성공하면 26인치 세계 최초 평페달 세계 최초 거기다! 됐다! 와이코스 일단 올라와서 호핑으로 방향전환해서 올라가야되는 코스입니다 올라왔어요 네 이제 자 방향을 잘 전환하고 좋아요 예 각 나왔구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하하 하하 올라왔어요 네 자 이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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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iry 자 하 하 어 ro 하 하 o 하 으 tym 페달 백, 페달 백, 어 그치? 어, 했어 겨울빛님 올라왔어요 겨울빛님은 이제 전기자전거니까 호핑 못하는 사람은 그냥 돌면 돼요 왜 지난주? 이건 이상한데? 간헐적 고수님, 토마스님 올라왔어요 전기이기 때문에 호핑이 어려워서 그냥 돌리는 문을 쳐주기로 했어요 자, 과연? 너무했네 따씨님 이상하게 헤맵니다 마빈님 왕래는 좀 탔는데 오오오오오 간헐적 고수 오오오오오 여기 들어올 때 저 나무가 속도를 못 내게 아주 방해가 심해요 좋아요 왜 브레킬 잡았죠? 현재 루크님만 성공했고요 겨울빛님 올라갔어요 일단 올라갔어요 어떻게 돌려요? 돌리기가 나쁘요 그냥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냥 호핑으로 턴을 합니다 뒤바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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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kg 자전거 무게 23kg 과연 조금 왼쪽으로 갔죠? 조금 왼쪽으로 갔어요 와아 정말 잘했다 오 올라갔어 뭐야 뭐야 오 근데 야 자전거 치워줘야지 오 좋아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좋아요 된거야 이거 하나 해야지 오늘 됐어 됐어 각 나왔어요 됐어요 응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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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침착하게 살려야되요 아아 다시 다시 오 안죽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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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됐어요 달렸고요 드디어 됐어 아아아아아아 역시 에이 또 더 또 더 어디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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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됐어요 호핑 한 번에 호핑 한 번에 됐어요 아직까지도 좋아요 오 오 와 쌍둥이 바위예요 바위가 세 개가 쫙 있고요 그래서 이름을 쌈바이 쌈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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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아 쌈바 코스 아 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코스 아 불합격 연습때는 성공을 했어요 나이도 최상 어 아이가이가이가이 도우미 도우미 불합격입니다 아잉 방탄은 방탄만 해야지 도우미를 하면 안 돼요 아잉 방탄은 방탄이 뿐입니다 아 별두집 됐다 불합격입니다 아 따시님 아 이게 속도를 좀 내야 되네 네 이쪽 고수 토마스 님이 의외로 이거 될 수 있어요 괜히 말했어요 쌈바 코스 쌈바 코스 불합격입니다 쌈바 로크 님 쌈바이 됐슴 아 땡입니다 아 아 아 속도가 죽었어요 왜 끝에서 속도가 죽죠 아 잘한다 별빛 님 좋아요 어 됐다 땡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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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가 왜 바뀌죠 간헐적 고수 아 몸을 좀 앞으로 더 튕길걸 아 죽었어요 님 요번에 될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로크 님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세계 최초로 일단 저 바이크 성공했습니다 환바이 쌈바 코스 터뜨린 모르에 평페달이 살짝 불리한 이 바이크는 이거 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속도 됐스 아 근데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정월조 코스 가끔 잘 타요 어떤 때 잘 타요 오오 오오오 거의 성공했는데 에이씨 돌핀 님 될 거 같은데 네 잘 들어갔어요 네 잘 들어갔어요 네 성공입니다 아 될 때는 부러워요 마지막에 저 간월적 잘 타요 간월적 잘타요 오오오오 고기서 막 라빈 님 땡입니다 자 niños 고기서 또 멈칫을 거리죠 이상하게 멈칫거리는 게 있어요 자 간월적 간월 고기 잘못 들어갔어요 땡입니다. 퇴근하겠습니다. 퇴근. 고양색 겁나게 빠지는데?